제가 운동선수였죠 운동선수였어요! 바로바로 알아보래요 운동선수였죠 운동선수였죠? 맞아요 운동선수였죠 운동선수 시행할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심정호 김종규입니다 오케이 야 형 야 야 잘 있었어?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 야 그냥 동네에 마실 나오는 애처럼 이러고 당한데 너 뭐하냐? 시작한 건가? 아 우리 그냥 어 내주세요 이렇게 높하게 찍어 내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몰라요 잭슨 잭슨입니다 사실 잭슨이 활동을 요즘 한국에서 한동안 안 했죠? 어? 34년? 진짜요? 전 참식했어요 아 진짜로? 리보드 차트를 씹어 드셨다고 안 씹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거 나오는 거야 지금? 나온 거죠 야 다시 데뷔한 신인 신인 그리고 사실 잭슨이 운동 좀 하거든요 사실 아니 제가 운동선수였었잖아요 그렇지 운동선수였죠 펜싱 펜싱 예전에 예능마리하고 운동을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데 제가 여기 PT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 입구에도 형사인이랑 잭슨사인 이렇게 두 개 걸렸어요 아 진짜? 너 근데 좀 약간 왜 좀 안 했냐 운동을? 만날 때 그렇지 다이어트 다이어트 예전에 예능했었을 때 75kg였는데 지금 62kg 춤 출때 좀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어어 그 가수 활동할 때 슬림하고 너무 크면은 또 좀 안 예쁘니까 슬라이스 같은 거 입을 때 그렇지 처음에 우린 항상 시작할 때 물어봐 목적이 뭔지 운동을 할 때 목적은 슬림하게 컷하게 슬림하게 컷하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 자 첫째는 나랑 같이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원하는 거 트레이닝을 받을 수가 있어 누구한테? 나한테 형이랑 같이 할게 같이 할거예요 어차피 내일 스케줄 없을까 내 루틴은 그냥 한번 돌자 오케이 야 근데 너 그나마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만큼 유튜브에 살고 있어 살기 힘들어 사실 저희 잭슨은 최근에 뮤직비디오랑 봤는데 글로벌해요 솔직히 방금 촬영하기 전 직전에 봤지 내가 너네 사작을 알잖아 너네 사작이 네 뮤직비디오를 엄청 보여줘 가면 가수분들 나오시면 앨범이 새로 나온다던가 그렇죠 뭔가 그런게 있어서 나오잖아요 혹시 그래서 나오실까요?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사람들이 안 볼 거잖아 사실 제 앨범 이름은 매직맨 아 나왔어? 20개 있어? 언제? 저번에 나왔지 아니 잠깐만 아니 앨범 나왔어?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 한 달 전 모르지 나 당연히 네가 앨범 얘기 안 했으니까 매직맨 매직맨이라고 나와 뭐라 말해 그냥 글로벌로 낸 거야? 그냥 글로벌 낸 거야 아 한국에서 활동한 건 아니고 왜냐면 다 영어 한국 거 나오면 그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면 되지 제발 찾아보세요 한글 버전도 한 달 전에 나온 거예요? 한국 버전이요? 2주 전 나왔어요 한국 거도 나왔어? 네 피지컬 알겠어요 그럼 그만 제 앨범 얘기에요 이름이 뭐야 한국 거로 매직맨 매직맨 똑같은 거 그래서 요즘 살기 힘들어 아 힘들어 근데 이제 잭슨이 또 한국에서 앨범 활동을 할 거라고 하니까 새로운 노래로 섹시 아니요 이미 방금 냈는데 또 새로운 나오는 면도 좀 나오고 오랜만에 또 나가야죠 아니 초대해야 나가지 허락해줘요 최한진 선수한테 배운 거야? 네 맞아요 그럼 한참아 너 오늘도 어 어 어 보통 어떻게 시켰어 운동을? 전체적으로 이제 가슴이나 이런 거를 어깨 팔 어 등을 좀 많이 그래가지고 또 우리 최한진 선수가 같이 보조를 해주면서 올 시간 둘이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좀 살짝 풀어옵시다 엘보를 딱 붙여 꺽 사이드 그렇지 너무 바깥으로 벌려고 하지만 봐봐 얘가 넘어가는 거야 얘가 아 정답이요 오케이? 여기에요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야 아니야 어깨 아니야 좀 더 해 열 좀 나게 어깨 해줘 열이 좀 나게 항상 여기가 닿히면 안 돼 어? 어 근데 지금 탄탄하다 아직 느낌은? 괜찮아? 오지 열이 와 열이 와? 오케이 어깨가 워밍업이 돼야 돼 이래야 안 닿힌다 어깨가 할 때 좀 뒤에 럭 시켜야 되잖아 아니 럭을 딱 럭을 해놓고 해도 되지만 이 견갑 자체가 좀 움직임이 있어져서 좀 풀어주는 게 괜찮아 여기 어깨 쇼더 쪽 안쪽이 워밍업이 될 수 있게 그렇지 얘가 요렇게 그렇지 어 나 내 위기통 쓰려고 했잖아 아 아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지난번에도 딘딘 쓰레퍼 신고 왔어 딘딘 운동 되게 잘하는 거 들었는데 누가? 딘딘 아니야 아니야 뭘 잘했어 여태까지 싫어하신 분들에게 신발을 제일 비싼 거 신으신가요? 진짜 그러지 마요 제가 활동 다시 시작하는데 그 육업 때문에 이런 거 하면 또 다시 펜 달려야지 어깨를 하고 저걸 가자 이리 와봐 오케이 송사 되시고 어 저 이렇게 안 걸켜진 거 같아 아 운동선수였어요 제가 여기 뒷쪽 여기 뒷쪽 여기 뒷쪽 오 좋다 그렇지 그 라인 뒤로 가자 네 네 손을 올리는 거 보다 네 그렇죠 오케이 열리 무슨 한복이야? 뭐 어떡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이게 그래 오 야 오 야 신경보는 나쁘지 않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정면 좀 잠깐 잠깐 다시 활동하니까 좀 멋있어 자 오 내가 근육이 다 있어 운동선수였어요 운동선수였어요 제가 그냥 핀 상태에서 이렇게 머신처럼 팔을 그렇지 했어 가면 돼 사이드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드로만 다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아프겠지 약간 아프 어 이쪽이 어깨가 소켓 안에서 충돌이 안 나올 수 있거든 이게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오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횟수를 너무 신경써 말고 오케이 어깨 그렇지 느낌이 완전 어 너무 매우 하여튼 많이 했는데 그런 말이거든 여전히 잘한다 매우 살았어요 사이드로만 같은 거는 오르시면 안 돼 그렇지 오케이 이게 훨씬 나 이게 나아 좋습니다 그렇지 오 좋아 일곱 오 좋아 좋아 여섯 일곱 다시 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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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신경쓰면 안 돼 이거를 맞아 여기 신경쓰세요 네 힘들면 어쩜 높이 올리려고 하지 말고 레인지 조금 줄여도 돼 상관없어 그렇지 아홉 힘드면 그냥 레인지가 좁히면 그렇지 좁아도 돼 상관없어 여덟 개 지금 너무 좋아 뭐가 좀 올라오면 돼 이렇게 맞아요 쭉 쥐어짜는 그렇지 그렇지 너 근데 올라가도 되겠는데 3kg 가야 돼 4kg 가야 돼 4kg 가야 돼 못할 거 같은데요 우리 어깨 한 4셋 한 거 같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자 호 너무 좋아 11 그렇지 이제 느낌이 오잖아 그럼 하나하나를 느낌 하나하나 셋 그렇지 내려갈 때도 힘을 계속 줄게 그렇지 카운트 열일 이제 좀 이세용도 줄게 둘 둘 20개 오우 씨 평소에 몇 세트 해? 나는 많이 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지 몇 개를 하고 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일곱 자 수만 아 그거야 오케이 하나 열 개 어이 이게 나중에 무거워지고 힘들어 있잖아 네 근데 억지로 높이 들려오면 막 다른데 힘들어하거든 음 그러니까 딱 거기에 힘이 계속 컨트롤만 지키면 되게 짧게라도 그냥 가는 게 좋아 형 형 5야? 4 지금 4 3입니다 4 4 3 4 2 3 5 5 하하하하 야 해 해 해 백션이야 다 백션인데 자 여섯 그렇지 여섯 여섯 일곱 그렇지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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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마지막 좋았어 너무 좋은 경험했어요 진짜 범핑감을 가지고 웡이홉도 되고 이걸 먼저 하고 프레스를 하는 거야 오케이 리버스로 할 거야 봐 일어나 봐 아 진짜 진짜 이렇게 리버스도 많이 해 오케이 몸이 그 벤치 안 붙여도 돼 안 붙여도 돼 그래서 이 머신 기둥하고 내 팔에 여기가 에그 호흡까지 내려가는 데서 위아래 움직일 때 똑같이 움직여 오케이 네 어 활짝 차고 해 차고 해 차고 해 차고 해 나 활동할 때 욕먹고 싫어 요즘 세상에서 이거 엄마 주는 선물이에요 아 엄마 선물이야? 네 야 그럼 더 차도 되지? 엄마가 준 건데 아 그래도 시청자분들 모르잖아 아 그래 엄마 준다고 준 거라고 둘 오 좋아 그런 느낌이야 셋 뭐야 스톱 봐봐 봐봐 여기 봐봐 그렇지 내려올 때 이렇게 맞춰서 오케이 오케이 여덟 좀 더 앞쪽으로 가면 돼 몸이 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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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살짝 배역선 다시 그렇지 제형이 내 생각 태풍 맞지? 이런 느낌이야? 천천히 빵 예.. 2.5 느낌까? 2.5이까? 2.5이 거예요? 네 2.5이 자 그만 줘요 이제 이걸 좀 물어봐 1, 2, 3, 업! 홀드 홀드! 그렇지 여기다 딱! 오케이! 그렇지! 끈 느낌이야! 1, 2, 3, 힐! 다시! 1, 2, 3, 힐!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열! 오케이! 니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오케이! 됐어! 굿! 10, 10! 7, 8, 10, 9, 10, 10, 10, 10, 10, 10, 10, 10, 올리지마! 올리지마! 저 지금 괜찮네! 안 돼! 충분히 충분한데! 안 돼! 준비! 자! 고! 1, 2, 3, 힐! 오 좋아! 아잇! 탈론 이미 떨어졌어! 제가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니가 힘드니까 이거... 빠져버렸어! 뭔지 알지? 그것만 조심하면 돼! 아닙니다! Pre逐 nom! 다시! 드응! 오아아아이 뭐야 walls!! 우리 한판 갈 걸! 아니 나는 궁금한게 뭐냐면 항상 파트 sensitivity 항상 파트롤 일을 할게… ываем은苦을 하잖아… subtysery ford 애들 마실 때 물을 먹으면 되잖아! 아니?? 아니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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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vou 먹어볼까? vezchluss 오 Ei 오케이кам 자, 이제는? 형, 한번. 형, 한번. 하나, 둘, 셋. 몇 개 해야 된다면 프레쉬를 받지 마. 그냥 하나에 끝난다고 잡자. 내가 가장 잘 잡은 사람 나오잖아. 내릴 때만 잘 잡고. 오케이. 포켓, 포켓. 우와, 좋다. 오케이. 좋았어. 지금 좋았어, 마지막에. 맞아, 이 느낌이야. 너무 좋아, 지금. 왜냐면 내가 스파를 해주니까 너는 그냥 그대로 그 자세가 광고해 너는 카운트 하지 말고 카운트 하지 말고 그냥 하나하나 하나에 집중하는 거 그렇지 바로바로 알아듣네 운전선수였잖아 운전선수는 벌써 다르다 오마이갓 아 이 사운드 그 시기 안 나와? 너무 좋지? 너무 좋아요 다시 활동하는 거 너무 좋다 오빠 제가 춤도 춰야 되니까 아 그럼 이거 괜찮아 이거 하자 오늘은 머신으로 하자 쉽게 이거 쉬워 이거 쉬워 너무 뒤로 확 째끼지마 뭔지 알겠지? 레인치가 막 이렇게 째끼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딱 여기까지 완전 사이드까지만 우리 가볍게 형이랑 좀 사이 있어야 되겠지?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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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안 커져 이게 자꾸 아이돌 친구들이 와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아 전 너무 커지면 안 돼서 근데 안 커져 그리고 매일 타임에서 안 커진다고 쉬는 시간도 짧고 그치?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는 거지 이게 저거 그런 예쁜 몸이 나와 계속 자주 트니까 그렇지 친구들 막 와서 전화기 보고 너무 쉬는 시간 되잖아 네 그렇게 하면 그런 근질이 안 나와 남사님 자 잡아 지금 좋다 어우 완전 좋았어 세요 그렇지 야 이거 운동선수는 다르네 맞아요 잠깐만 잠시만 거기 자 됐어 됐어 머리 조심 혼자 뭐라는 거야 아니잖아 내려올 때 어느 지점까지 내려오면 여기가 저항이 없어져 내려올 때 어느 정도 똑같이 힙을 받는 지점까지만 내렸다가 바로 스타트 알았지? 오케이 오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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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라스트 원 세 굿 좋아 이거야 오케이? 문제 알겠지? 나와줘 여기 백사람 대학해서 그렇지 오케이 넷 다섯 오우 와 스톱 업 둘 완전 좋았어 어때? 2 네 오 마이 갓 됐어 오 마이 갓 나이스 자, 여기 치는 전혀 Terima 많이 했어요 파티가 있던데요? 이거 완전 좋아! 지금 그만 운동과 춤이 다르네 조금 아래쪽으로 해법 아래쪽으로 그렇지 그래야지 여기가 라이블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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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벤흇땇땇 뭔지 알지? 에어보유를 뒤로 에어보으 그렇지! 골반이 허리 숙이면 안되고, 라운드하면 안되요. 이렇게 뒤로 눕는 느낌이 아닌거 봐봐. 접었지? 그냥 업라이트. 세우는 느낌이야. 오케이. 오케이? 네. 원 투 트리. 다잇. 됐어. 약간 끌어당기거든? 여기. 약간 땅으로 긁어서 오는 느낌. 네. 둘. 오케이. 여기 힘 써, 안써요? 여기 힘 써, 안써요? 어디 힘을 안쓸 순 없잖아? 메인은 잡아놓고, 얘 등이 완전 수축이, 여기가 수축이 되어야돼. 오케이, 고. 깐, 빠져. 오, 야, 좋아. 이거는, 호주하는거죠. 그렇지, 호주하는거죠. 여기 같이 타는거 아니야? 오토바이 아니야? 이거는 꼽았다고 생각하면 돼. 네. 네. 그냥 이렇게 엎였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야. 페어푸드 만 접어야 돼.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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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허리 힘주지 말고, 허리를 이렇게 버티는거 아니야? 네. 모아. 둘. 셋. 다섯개. 오우, 야. 너무 좋아. 여기 몸하고 가까운 쪽 잡는게 더 나아 쭉 얹었다가 그렇지 둘 오케이 난 닭이 쉬고 있어요 쉬는거야? 하나 오케이 하나 하나 둘 괜찮은가 봐 근데 이거 제가 할 때 허리가 왜 조금 뽀글라지 왜냐면 니가 허리 긴장을 너무 많이 줘 이렇게 좀 라운드가 되어있어 허리 힘 쓰는게 아니고 여기서 이 따위랑 구간절치 여기 패올 수 있는데 여기가 포우되면서 하나 이 힘으로 둘 셋 오케이 와 미쳤다 그렇지 여기 펴져야돼 펴지면 어떻게돼 여기가 딱 붙지 요느낌이야 여기다가 얹어야돼 자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세 처음으로 해봐요 근데 되게 좋은게 왜냐면 프리메이트하고 비슷한 상아채 같이 쓰는거였지 이런걸 하는게 좋아 아홉 오케이 오케이 잘해주세요 뭐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요 안 먹고 왔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아홉 오케이 여섯 하나 하나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야 운동선수 줄지는데 자 아니요 아니요 이거 안찍어도 돼요 오우 좋아졌네 워낙 워낙 오우 야 좋다 네 둘 와 이거 또다르다 나눠서 하는거 같이 하는거 와우 다리지 다리지 둘 에잇 에잇 놀자가 서서 노래만 부르는거하고 네 춤추면서 노래하는거하고 어떻게 노래하기가 편해 서서 그치 네 똑같은거지 둘개 다 하는거는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는 느낌이고 네 요거는 노래만 집중하는거야 아예 한쪽으로 더 포켓을 해줄 수 있지 그리고 트위스트도 더 많이 되잖아 네네 아 그쵸 그쵸 훨씬 낫지 레츠고 오른손부터 할거면 그렇지 자 자 오케이 아 이거 조르나빠해 오케이 오케이 더 주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숄더 아래로 누르면서 스쿱 어우 지금 좋았어 다시 하나봐 둘 하나 셋 오케이 여덟 오케이 스쿱이 되지 나이스 오오오오 일곱 여덟 자, 호흡! 열! 니가 여기를 스쿨트에 근육을! 있는 걸 딱 쪼아줘야 돼! 쪼아줘야 돼! 오케이! 렛츠고! 둘!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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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올라갔을 때 가슴이 봐봐! 열려있잖아! 딱 방향으로! 내릴 때도 똑같이 열려있어야 돼! 올라갈 때 열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지마! 말아서 올리고 말아서 당기고 이러면 안 돼! 아, 스크! 자, 하나보다 하나보다! 체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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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 나이스! 됐어!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이거 위에서 아래로 쟁이로 가자! 저 배터리 한 번만 봐! 아, 그래야, 한 번 봐! 시간 없어요? 배터리! 아, 이게 그냥 하면 돼! 네? 아, 렛츠고! 슬로우야, пу가! 둘! 오케이! 됐어! 야, 이거 생각보다 좋다! 괜찮아요? 어! 가슴 열리는 상태 그대로 들어줘요! 곧! 쉴, 소! 잠깐만! 잘하라! 야 이거 너무 좋다. 지금 이 움직임 너무 좋아. 얘 살려놓고 얘만 오! 잘 가르쳤네. 연습 많이 했을 때 이거. 스팟 좋지. 너무 좋지. 손 위에 딱 얹어주는 스팟이 되게 따뜻해. 원래 스팟하면서 손등에 얹어줘야 돼. 일곱! 고마워! 자, 여덟 올리고. 오케이! 고! 스톟! 아홉! 자, 스와인! 열일! 야! 너무 좋다. 야 너 목이 절컥 되니가 갑자기. 저는 지지 않아요. 여덟기! 토스 토스 토스! 오케이! 아... 최고다. 고! 오케이! 어이! 아, 정독도 너무 좋다. 안 돼, 정독도 너무 좋다. 내가 갈게. 여섯! 오케이! 일곱! 어홉! 스트레스 내려가다가 여기서 범쳐야 돼. 여섯! 스트레스 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 되잖아? 그럼 거기서 그냥 올라가도 돼. 근데 안 되면 이걸 빼면서까지 내린단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어. 가는 데까지 최대한 갔지? 그럼 거기서 그냥 올라가야 돼. 네. 오케이! 셋 넷 둘 둘 둘 너무 키우는깨꺼야 괜찮은데요 좀 아니야 좀 전에 몇 개 횟었어? 10 10 10 그런 거 올려야지 만숙한 원 투 트리 헵 지금 너무 좋아 늦게서? 어? 활동 좀 잠깐 쉬고 내년 다시 돌아오고 일어나, 나 해야지 아니 아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 내가 겁이 나는 거야 그냥 생각 없이 바로 들어가야 돼 나이스야 준비 원 투 쓰리 헷! 컷! 헷! 이렇게 했어? 저 인생에서 제일 무겁게 하고 아니야 아니야 저 진짜 아니야 아니야 운동선수 생활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아니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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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이 야, 지금 너무 좋아 저 어깨랑 셋 둘 셋 셋 어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유 있어, 어이 어유 있어, 어이 됐어 어, 나이스 좋아 보자 잠깐만, 이거 봐요 응 잠깐, 먹어봐, 형 아, 형 이렇게 벗는데 내가 어떻게 진짜 멋있게 다시 활동 시작해 하 hold on 지금, 야 하하 하하 가자 야, 가자 좀 젖어 나 이 교육인데? 예, 젖어 안 돼? 아, 참 야, 잠깐만 오케이 야, 오, 야 오, 야 오케이, 오케이 오오, 야 광고 들어왔습니다. 뭐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좋다. 이게 괜찮네. 이런 조명이 있었으면 빨리 말게 있었어야죠. 좋았어. 여러분 저 양말. 양말을 왜 이렇게 하면 각도가 나오잖아. 아 그래서 하는 거야? 얘 좋네. 너 운동 좀 해. 운동도서 그렇게 안 커도 돼. 아니 알지. 내가 이게 안 커진다는 거야. 그만큼 나오는 근육이 생각보다 가볍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는 근육 운동을 그래도 무게감 있게 해야 그래도 이게 나와. 조금 커진단 말이야 약간은.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진다기보다 이런 작은 디테일한 근육들이 커져. 아니면 너는 계속 커팅하고 다이어트 많이 하고 해야지 그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근육을 좀 키우잖아. 그러면 체지방이 조금 낮지 않아도 근육이 더 많이 선명하게 나온단 말이야. 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조명 좋아요. 왜 이렇게 조명이 신경쓰는 거야.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는 약간 그렇게 찍더라고. 조명 많이 신경쓰는 거야. 제가 다 짠 거예요. 그래? 오늘 너무 감사하고 이런 운동할 수 있는 기회. 좀 국가대표 예전에 생활했을 때랑 좀 운동 좀 다르고. 한국에서 다시 활동 본격적으로 하고 싶고. 그래 그래. 뭐라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요즘 살기 힘듭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제가 너무 편하게 다녀요. 맞아요. 너무 편해서 지금. 뭔가 열심히 해야 되니. 여태까지 계속 해외에. 탈퇴 많이 했고. 여태까지 진짜 한국 활동하고 싶어. 복부. 그래 그래. 근데 짐종국은 누가 선택해서 나오고 싶어. 저요. 저도 나오고 싶어요. 근데 이건 좀 몰랐죠. 순발력 있게. 아니야 아니야. 크로스핏 아니면 뭔가 좀 계속 물산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지. 웨이트가 절대로 몸만 예뻐지는 운동은 절대 아니야. 이게 허리나 이런 데도 축축으로 잖아. 관절. 호흡 같은 데나. 보호하죠. 이런 데 보호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웨이트 라인은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네가 빠르게 움직이는 신발 운동은 나중에 또 하더라도. 이거는 중간중간에 무조건 해주는 게 좋아. 기본이야 항상. 그리고 또 이게 가수 활동을 하니까. 비주얼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는 있어 줘야 되잖아. 항상 건강을 챙기고. 앞으로. 괜찮아? 이 웨이트 운동 할 때는 지금 같이 어느 정도 좀 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민첩성 그런 거니까. 복싱 같은 거 뭐 한 번. 그래. 뭐 그런 것도 좋지. 복싱 같은 거 배우면 좋지. 너랑 되게 잘하고. 네. 제가 따로 배울게요. 민첩성 있는 거 좋아하면. 복싱 형이 한 번. 복싱 쪽으로 한 번 찍자. 네. 너무 좋아요. 다시 이제 열심히 좀.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고. 건강을 지키고 일단. 네. 다음번에 또 기회되면 또 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아 오케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개빡세. 아 근데 얘 한국말 진짜 잘해. 왜냐면 한국 그렇게 안 다니면 원래 좀. 외국 생활 많이 하면 또 잊어먹거든 말을. 인생 거의 반 여기 있었어. 아 거의. 네. 네.